자, 오늘 아침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시장 정리도 하면서 오늘 시장 준비도 같이 해봐야 되겠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어제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겠죠? 네, 어제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2% 상승했습니다. 그 전날에 CPI 발표가 있었고 그로부터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려가 심화되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CPI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픽아웃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반영을 오전에 하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나스닥이 하루 부합 빼놓고 5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가 매수에 메리트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2% 상승을 해서 13,64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운은 1%, S&P500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공격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제 104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오일 관련 섹터들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CPI 발표 후에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픽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빅테크들이 반등을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저가 매리트가 좀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번 달에만 그랬나? 한 20% 하락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들 어떻든 저가에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은 급랑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상승을 하고 유가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7%로 소폭 내려왔고요. 2년 만기도 그렇고 3개월 만기도 소폭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달러는 데스가 100위에 있다가 99.88, 사실 크게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약간 주춤하는 곳이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 원화도 1,223원으로 살짝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자유소비재와 IT,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즉 빅테크 쪽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융 섹터는 하락을 했습니다. 테마별로 볼 때 기술혁신, 레저 엔터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우울하게 보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네,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차분히 얘기를 하려고 하면 힘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저녁에, 오후에 저녁에 방송할 때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힘이 드니까 텐션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내용들 중에 힘이 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목소리가 올라가서 텐션이 올라가는데 좀 천천히 하거나 차분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오늘은 여러분 차분하게 하고 싶으신 날입니다. 다른 날과 좀 다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흐름들이요. 어제 코스피가 1.86% 올라와서 2,716포인트. 코스탄 1.48% 상승해서 92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퍼센테이지 자체는 아주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저점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는 한 2,800포인트 위에 있어야 되고요. 지수도 한 2에서 3%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체감지수가 좋고 다소 안도를 할 수 있었던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웹도덕 현상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크게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선물을 6,600개약. 그러니까 환매수한 것이겠죠. 6,600개약 정도 매수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유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내 기관들이 어제 6,393억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중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가운 순매수. 반가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1,510억 매수. 사모펀드가 1,013억 매수. 투신이 634억 순매수였습니다. 순매수니까 미크적 컴폭으로 최근 들어와서는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승을 했고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오랜만에 장중 내내 상승했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요. 아침에 하락하면 하루 종일 하락이 있거나 상승하면 하루 종일 상승이 있거나 또 막판에 조금 움직이고 이런 식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계단식으로 올랐어요. 상승했다가 안 밀리고 또 상승했다, 안 밀리고 또 상승했다. 힘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힘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게 시장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시장의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 체감이 좋았던 것은요.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716개, 보압이 47개, 하락이 165개. 거의 대부분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중에서요. 딱 두 개만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와 SKT.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는 거죠. 그중에 삼성전자가 어제 2%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SKT 두 개만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시장이 약할 때 유틸리티, 방어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시장이 상승하니까 방어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제는 이런 게 며칠 뒤부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난리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상승, 보압, 하락이 이렇게 분리하시잖아요. 보압은 몇 프로까지는 보압이에요? 0입니다. 0. 정말 0만 보압이에요? 0.01, 마이너스 0.02, 플러스 0.0 이 정도. 0이에요, 0. 그냥 0. 어쨌든 0.0을 섬을 둔 게 아니고요. 플러스가 되면 그건 상승이고 정말 0만 보압이군요. 그렇군요. 저는 0.05까지는 그냥 보압으로 쳐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0이 보압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망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시장은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고 미국 시장도 반등을 한 것은 미국의 3월 CPI 발표입니다. 픽아웃을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런 CPI가 MOM으로 0.3%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이 반영을 된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3월 이후에 4월부터는 중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예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제 PPI가 높게 발표가 됐잖아요. 어제 PPI가 지난 10월에 10.3%였는데 11.2%로 발표됐거든요. 그러니 이거 기대감만 되고 4월, 5월에 여전히 계속 고운 꼴을 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2분기 또는 4월부터는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기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의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보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결과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반등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나스닥이 연속 하락했다고 저의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 시도의 구간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크 중에서도 급락한 종목이 워낙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가격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등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오전 만기일이고요.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주춤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아침에 좀 눈치를 보다가 움직일 것 같은데 금융안정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22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증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미국 등 주요 시장의 휴장이라는 걸 일부러 표시를 해놨는데요. 부활절 휴장입니다. 왜 이런 게 주식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시장은 오늘 미국이 빠질 것 같아. 그럼 호재가 나와도 눈치 보다가 호재가 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은 열립니다 물론.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여기서 악재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어제 상승의 탄력을 가지고 오늘 상승하거나 뭐 보악군 근처에 그냥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날은 미국 시장이 쉴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 날 부활절 휴장이라고 일부러 표시한 이유는 좀 전에 거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눈치를 계속 많이 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상승을 했고 목요일 날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도는 부활권에 끝날 거고 그다음에는 금요일 날 휴장이니까 그럼 우리 시장이 다음 날 시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때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금통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54%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2% 올해 2022년 1월 3일부터 올해 삼성전자가 2% 이상 상승한 것은 1월 28일 날 2.81% 3월 10일 날 2.45% 딱 두 차례뿐입니다. 그동안은 엄청나게 답답했죠. 답답했는데 딱 두 차례뿐이었고요. 그다음에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1월 28일 날 2.81% 상승한 날은요. 그날이 지수 2591포인트 저점을 찍고 반등한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0일은요. 3월 10일은 3월 9일 날 2,605포인트 또다시 2,600포인트 근처를 찍고 올라온 날입니다. 즉 이 삼성전자는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수의 저점 확인을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2% 이상 한 이후에는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의 2.54% 상승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단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다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동안에는 있는 주식 올라오면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종목별로 올라오는 것들의 그 힘을 좀 보고 우리가 하락할 때는 내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기업 가치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할 때는 상승의 힘 그리고 수급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들고 계시면서 그 힘을 바라보는 게 지금 오늘 내일 시황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크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율주행차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간히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세게 그리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 또는 산업 또는 성장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작년에 전기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자율주행이 붙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인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 부품사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또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애플에서 애플카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칩을 만드는 후공정 부품사들, 장비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장비사들을 우리나라 한국 부품사들을 선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와서 만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디라고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룹은 얘기하겠습니다. 그룹은 현대차 관련 그룹에 현대차 그룹 아니면 LG그룹에 있겠죠.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둘 다 수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자율주행은 테슬라는 이미 스마트폰처럼 중앙집중형 OS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원래 아니었다가 테슬라고 경쟁하기 위해서 중앙집중형 OS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OS를 중앙집중형 하나로 전체 나머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전체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중앙집중형 OS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칩 설계가 임포테인먼트나 모터지어 센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OS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센서 부분인 전장형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더 등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것을 우리나라와 협력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자체 설계한 AP 칩 생산은 불행하기도 TSMC로 하기로 발표가 좀 되어 있죠. 삼성전자를 여기 깨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리는 자율주행카, 애플카, 테슬라카에 우리나라 일부 한국 부품사들이 협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협업 중입니다. 우리나라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어느 업체인지도 발표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협업 중이고 애플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결국은 자율주행 전장 장비 그리고 부품의 쪽은 굉장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물론 애플카니, 테슬라카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는 목표 D-Day의 해는 2025년 이렇습니다. 베타 버전이 2024년 나오고 이렇거든요. 낮이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의 흐름을 봤고 그리고 예전에 과거의 IT 반도체의 흐름을 봤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 쪽도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니 하지만 베타 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시장은 관련된 중으로 올라갔다가 또 상업화가 빨리 안 되면 주춤하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이 주저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들 또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강한데 더 강화를 시킨다고요? 직전 12개월 동안 애플이 어느 정도를 했냐면요. 자사주는 855억 달러를 자사주 매수를 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855억 달러면 1,000억 달러. 100조? 855억 달러. 1,000억 달러. 100조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당을 145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왜 관심을 많이 갖냐면요. 애플의 실적 발표 예정일이 4월 28일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IR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자사주 매입은 약 800억에서 900억 달러 정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 1년 정도. 그리고 분기 배당을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요. 이런 뉴스나 자료가 나왔을 때 나중에 보니까 오보니, 과짜뉴스니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에 가이던스를 내놓고 또는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또 유무상 증자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IR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성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리고 어떤 발표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한 번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팔아버리고 호재가 나오면 안 되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삼성전기, 삼성SDI 이런 대형 그룹들에 있는 것들은 4월 27일 날 발표 많이 하고요. LG그룹도 그렇고요. 4월 27일 날 발표 많이 하고 그 주에 현대차 그룹도 대부분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 4월 말에 있는 IR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이런 표현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기 같은 게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보고서 매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요. 또는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기 실적이 그렇게 현실화되면서 좋게 나오는지 가이던스가 좋은지 IR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플이랑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때 그런 이야기를 내비칠 거라면 두 회사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두 그룹 중에 그룹 중에 전장을 담당하는 회사도 거의 정해졌을 거고 그러면 대략 한 두 회사 정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어쨌든 하나는 꽤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에 보면 현대차에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사들이 있습니다. 그룹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LG는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LG그룹에서는요.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입니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정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전과 모바일 쪽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소비자 가격이 정가치 지키지 빠르게 정가치지 못하면 결국 이익단에서 좀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모바일 쪽은 좀 생산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제 제가 8mm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MCU 칩이 있잖아요.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단순 기술로 좀 취급받았던 MCU 쪽이 찬밥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빠졌었거든요. 거의 10년 빠졌습니다. 이쪽은.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과거에 좀 구사양이라고 했던 반도체도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MCU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마켓 사이즈가 있고 유닛 사이즈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빨간 표시로 된 게 평균 단계에서 공급 가격이에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MCU,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MCU를 하는 회사들이 MCU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 주식들이 당연히 공급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이번에 더 늘어날 계약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모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MCU.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뭡니까? 중국이 수소산업 발전 중장기 기업 발표를 어색했습니다. 아, 수소. 이거 맨날 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맨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약간 이번에 달랐습니다. 어떤 게 달랐냐면요. 2025년까지 수소차 5만 대 생산, 그린 수소 연간 10에서 20만 톤 생산, 그리고 이산화탄소 연간 100에서 200만 톤 감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수소차가 5만 대가 안 됩니다. 4만 9천 대. 넥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4만 9천 대. 지금 돌아다니는 게요. 일본에서 참 나온 게 있긴 있겠군요. 그런데 아주 절대 수량이 작아요. 지금 정의차가 더 급하지 수소차가 더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미미한 겁니다. 거의 미미한 거고요. 중국 전체에 한 8,500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수소 생산이 연간 3,300만 톤인데 그 안에 그린 수소가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 수소의 연간 생산량을 느리겠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굉장히 미미한 이쪽 산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2025년이면 아주 먼 기간에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건데요. 중국이 제도적 지원을 하면서 산업에 대한 부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제시한 것이 아주 구체적인 개발 연도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 제시를 해놨어요. 우리 앞으로 실환경 정책을 쓰기 위해서 수소나업의 발전을 이렇게 로드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 목표 제시를 함으로써 거의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면 이쪽도 좀 산업이나 이쪽 섹터에서도 한 번쯤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소 관련해서 중국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뉴스는 원통형 전지 수요 증가한다는 뉴스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중에 파우치형도 있고 각형도 있는데 원통형, 테슬라가 쓰는 게 원통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전지 때문에 요구리 2차 전지가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이익단이 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선망했다. 왜 그랬냐 봤더니 원통형 전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랬다라는 뉴스를 계속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원통형 전지의 부품사들 그냥 샘플로 3개만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이니까요. 상시인, EDP, 신흥, SEC, 이렌텍 거의 요즘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테슬라에서 원통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사이즈가 큰 것을 채택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요즘에 이런 종목이 폭등을 할 때 꼭 오르고 나서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드리잖아요. 이쪽이 좋다라는 표현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MC도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듯이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목들,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 올랐는데 이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사라는 얘기냐. 실전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라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늘어나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특히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중간중간에 계속 또 조정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을 내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된다라는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장비의 리드타임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우리 지금 반도체 메이커들이 있는데 인테리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 요청을 하면 예전에는 3개월인데 지금 6개월, 예전에는 6개월인데 12개월 걸려서 장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생산이 좀 줄고 그러면서 가격은 한편으로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고정 메모리 빼놓고는 기존 장비가 있는데 말고 신설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쪽에서는 지금 생산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워딩을 잘 보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정 메모리 가격은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에서 나오는 것 또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신설 장비의 선다 장비들은 지금 부족 상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니 그럼 장비 업체들은 위기이지 않겠냐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장비 부품 좋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빨리 빨리 납품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좀 빨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거기에 빨리 납품할 수 있는 장비 부품사들은 특히 장비사들은 한편으로는 이번이 정말 기회일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있는 장비 쪽에 전 세계 납품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요즘에 이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지금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주셨고요.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중간에 저희가 오디오 네트워크 사고가 좀 있어갖고 다시 한번 또 부장님께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돈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바둑도를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프로TV가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